1일 합격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자수님의 수신고 제도가 없다 했는데 공매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자수님의 수신고 옛날에 없다가 공매도 생겼습니다 이제 자수님의 수신고 제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경매는 자수님의 수신고 있다고 했고요 2번 법원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했는데 경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 안 받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허가 안 받고 처음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가 임대차는 등기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면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대학력이 그 다음날부터죠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학력이 생기고 등기는 등기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은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해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4번까지 틀렸고요 5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약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1년 계약 체결한 걸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6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의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 보낼 송자죠 법원에서 송달 받으면 무섭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마크 지켜가지고 오고 당힌직 경매 넘어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송달이 오면 보낼 송자니까 그러면 거의 강심장이 아니면 이때 돈 다 갚아요 송달을 받으면은 경매 넘어간다고 하니까 빚 안 갚으면 돈이 있으면 갚겠죠 송달이 되면은 저도 누나 돈 빌려주고 경매 넘기고 송달을 가니까 바로 원금만 갚겠다 좀 경매 취하해달라 하니까 누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때까지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다가 원금 준다니까 바로 오케이 하고 동의해줬더라고요 근데 실제 예나 방금 미리 낸 비용도 있잖아요 몇백만 원 낸 것도 있고 이자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합의해줬어요 그래서 원금 준다고 하니까 취하하고 협상을 너무 쉽게 하면 안되고 이자는 좀 달라 그러다가 다는 못 주겠다 하고 이렇게 조금씩 양박을 이래야지 처음부터 너무 좋은 표시를 얼굴에 나타내니까 협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따라가가지고 안된다 이자 연체이자 25%로 달라 하니까 누나는 조용해라 가만히 있으러 원금이라도 준다고 하잖아 이러면서 그냥 바로 합의를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맞고요 7번은 매각 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호가 경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틀렸고요 8번은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 말소된다고 했잖아요 말소된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 인수되버리면 매수인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한번 배당 요구해버리면 종기가 지난 뒤에는 마지막 길이 지난 뒤에는 예를 들면 25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26일부터는 철회 못한다고요 25일 안에는 철회해도 되겠죠 25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날이면 8번 맞고요 9번은 이거 책에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1월 4일부터 올해 신설됐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 3개월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코로나로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했으면 중대한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매출액이 조금 줄어가지고는 좀 힘들겠죠 어느 정도 완전히 예를 들면 월세도 못 낼 정도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인가 300만원 주죠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준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게 해야 주는 것 같던데요 무조건 주시는 건 아니고 네? 들어도 줘요? 그 문자 왔어요 하라고? 네? 그 문자 왔죠 하라고 대상자 저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데도 문자가 안 오더라고 어찌 된 건지 그래서 신청 안 했어요 옛날에 받은 사람은 문자 보내주나 보더라고요 받은 경력이 있으면 그래서 9번에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고요 10번은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고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혁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에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12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맞습니다 13번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되고요 소속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먼저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안된다 했죠 이거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 4년 원래 4년인데 4년 더 연장하겠다 해놓고는 또 나가겠다 이건 안된다고 이제 주택은 가능하다고 했죠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4번 x고요 15번은 매수신청 대리인은 매수신청 대리업을 3월 초과해서 휴업 폐업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6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박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7번 그래서 16번 맞습니다 17번 17번 이게 다 읽을라니까 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판례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상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10년 10년 장사하고 나갈 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줘야 된다고요 10년 끝났으니까 주인 직접 장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 안 데리고 와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그 말이라고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나갈 때는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해줘야 된다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10년 끝났으니까 직접 주인이 장사할 거다 이 판례는 사실 10년이 아니고 그 당시는 5년이었어요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5년 끝났으니까 그냥 나가라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다 이런 말 해가지고 손해배상 했습니다 3천만원 17번 맞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끝나고 나갈 때는 무조건 권리금 회수기회는 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액은 매수가격 써낸금액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이라고 했죠 프린트 56분의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2번 자수님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자수님 매수신고는 맞죠 2등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적은 금액에다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9번 20번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어디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사정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 유효기간이 다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지지관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지지관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20번 그래서 X입니다 지방법원장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3월달에 3월 첫주에 다시 처음부터 교재는 내놔 지금 기본서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도를 나갑니다 3월달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